무슨 소리가 없어? 뭐해? 뭐야 읽어놓고 지니야 지니야 아까 내가 너무 많이 먹은가 그래서 삐진거야? 몸매 좀 신경쓰라 그래서? 난 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거지 헉 헐 나 어때? 아니 나 지금 잘 못봤어 빨리 열어봐 찐 못보게? 다른 여자는 삼촌을 시켜 끝나면 내가 언제 해? 아니 나 잘 못봤다니까 빨리 어때? 빨리 열어봐 야! 야! 지니야! 아니 너 진짜 감질나게 이럴까 빨리 안 열어라니까 안 열어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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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